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무턱관상성형과 또한 상악골과 하악골의 치아교합의 종류 그리고 작은턱 무턱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3급 부정교합 우리가 얼굴 축소 효과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다는 양악수술은 상악골과 하악골에서 이렇게 턱이 앞으로 나와있는 부정교합이 있는 얼굴에서 양악수술 상악골과 하악골의 양쪽 악골을 수술하는 방법이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은턱이나 무턱에서는 이 하악골에 무언가를 좀 돌출되게 넣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작은턱, 무턱을 교정하는 가장 고전적인 방법은 이 부분을 잘라서 이 아래쪽 부분을 앞으로 전진을 시키는 하악골 턱끝 전진술 이러한 것이 가장 고전적인 성형외과 수술법이 되겠습니다. 무턱 보형물 수술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턱에 무턱에 보형물을 넣어서 더 볼륨이 증대되서 앞으로 돌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초창기에 무턱 보형물은 이렇게 조금 앞에만 조금 넣는 방법이었는데 이렇게 앞에만 조금 넣다 보니까 그 앞턱은 좀 나오는데 이 옆에 쪽, 그 다음에 이쪽은 조울이 되겠죠. 그래서 앞에 쪽은 튀어나오고 볼살은 처지고 여기는 들어가고 해서 이렇게 앞에만 넣으면 안 되겠다 해서 이 실리콘의 보형물이 좀 이렇게 길게 이렇게 길게 조금 받침이 많이 되도록 해서 점차 이렇게 발전을 해왔습니다. 마이 상법에도 여기 턱끝하고 조울하고 여기 마리오네트 라인하고 이 부분에 대한 말이 나오는데 지각 방원 필주 전제 퇴적 해서 이쪽 하관이 두둑하면 반드시 부귀 영화를 누린다 이렇게 좋은 말이 있듯이 여기가 풍룡해야 되는데 그것이 여기 5만원권 지폐에 보면 여기 신사임당, 여기 지폐를 보면 이 턱 부분이 아주 이렇게 풍룡하게 어디 이렇게 여기 이렇게 들어간 부분이 없이 턱끝하고 조울, 볼살하고 중간에 들어감이 없이 아주 풍룡한 관상학적으로 아주 좋은 턱의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턱 보형물을 삽입을 하는 방향으로 입 안쪽을 절개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턱 밑을 절개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입 안쪽으로 절개하는 방법도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에 따른 장점과 단점이 존재합니다. 물론 안쪽으로 절개하면은 겉에 쪽에 흉터가 남지 않는 큰 장점이 있겠습니다만 또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블로그에 쓴 내용도 있고 해서 차후에 동영상으로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이나 메드포와 같은 무턱 보형물 수술이나 턱끝 전진술을 하게 되면 턱끝은 올라오는데 턱끝 바로 위쪽은 좀 꺼져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관상학적으로는 승장이라고 그러고 의학적으로는 라비오멘탈 썰쿠스라고도 하는데요. 그 부분이 좀 심하게 꺼져 들어가게 되면은 성형한 티가 많이 나게 됩니다. 무턱필러, 무턱지방이식에 대해서 다음 동영상을 찍을 예정인데요. 오늘 말씀드린 턱끝 전진술과 무턱보형물 수술은 이 하관에 골질을 증가시키는 수술인 반면에 무턱필러와 무턱지방이식은 물컹물컹한 육질조직, 육질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얼굴에 어떠한 방법이 맞는 방법인지 예쁜 방법인지 정확히 진단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